아 저게 안 죽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이거 아닌데 망했네 적을 처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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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아 아 아 아 아 아 이보다 큰 부담이 있어 아 여기 죽겠는데 아 여기가 죽은 남자 아 여기가 죽인다 아 여기가 죽인다 썰어 그저 그저 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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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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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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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겼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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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세트라고 안 써있어서 재미없네 이거 아니지 이건가? 아 적당히 해라 나 뭐하냐? 아 아 아 아 보자 요거다 어? 아 될만했는데? 다시 요거다 뭐야 개이득이잖아 침착하게 하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하자 침착하게 하자 침착하게 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뭔데 이거 어디로 가야돼? 뭐야 어떻게 가라는 거지? 어? 여기 위에 띄어질 것 같애. 아니 뭐지? 띄어지네? 여기로 가서 이거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다고? 저거에 띄라고? 오른쪽 이거 딱 봐도 지옥행인데? 넘어가면 여긴 그냥 최대로 뛰면 되네? 이 정도 아 나 진짜 감각의 신인가? 어 뭐야 나 움직이는데? 떨어지는 거 아니겠지? 떨어지는 거 아니겠지? 그리고 지망 그리고 지망 어 뭐야 아니 어떻게 올라온 건데 이거 뭐야 보그인가? 아 너무 높게 이제 패딩이 95일 겁니다 제가 입는 게 다음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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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복자로 간다 아 왜이래 아니 왼쪽이었나? 왼쪽이었나? 한 번에 가 그냥 가보면 안되겠다 한 번에 가 그냥 아니 까보면 안되겠어 한 번에 가 그냥 2시 버스 환영합니다 주매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2시 버스 환영합니다 3시 버터 3시 버터 1시 서브 4시bble 3시 3시 설마 2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HP가 왜 이렇게 개똑같이 나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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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먹지마. 내 C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뭐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이렇게 자겠네, 우리 지금.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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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못 이기는데 싸움 Q 쿨이 짧구나 오 나이스 아 왜 이렇게 잘 맞춰 세상에 진짜 변하는 사람 많아 상자의 소음과 주문자의 침묵 모두 내가 집입니다 흠 야 이즈로 2돌한 건 가는 사람이나 미포로 3돌한 가는 사람이나 뭐냐 이거 야 이즈 2돌한 처음 본다 아 제발 아니 아이고 아이고 이거 꼭 내가 바텀 매면 이거 아 맞다 이거 마스터 구간에는 무조건 미드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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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ㅠㅠ 음흠 음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1,2,3,4,5,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게 EQ가 아무도 안 맞는다고 아 아 내가 캐리어야 되는데 아 플라디 데프 갈 거야 그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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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그래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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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피언을 하는 잘못이 있어 깨닫지 못하고 아 미쳤네 어 뭐야 침묵이잖아 아 이거 아닌데 졌다 이거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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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될까 아 이랬어 에바야 그가 아 아 아 아 으 으 왜 이렇게 시야석을 잘 안 받는 것 같지? 오 보여주나? 오 뭐야 이거 웬일이야 아이씨 흠 안 돼 아트템이 이상한데? 뭐냐? 부대기 같은 템이 두 개나 갔네 오 뭐야? 불용 챙겨 얘들아 아 나 바로 데려갈걸 아트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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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거 같냐 왜이렇게 느낌이 좋은데? 느낌이 좋은데? 왜 하나밖에 못 짜지? 룬판 너무 실수 많이 했어 미프 수운이네? 데려가야 할 사람이 없네 뭐니래야 아 그지같은 1대 캐릭만 하니까 이거 지지 5대 되는 캐릭을 해야되는데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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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가 왜 이걸 갔대? 유행인가요? 어 뭐야 야 그냥 빨리 쳐 모르겠어 밖에 딱 봐도 좋은데? 아 이거 이거 아니지 뭐지? 뭐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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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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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